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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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봉쇄 연장, 기회 잡는 국내 기업은.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에 대해서 분리 봉쇄를 이제 전면 봉쇄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하이의 연장이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중국의 락다운 현황, 그리고 최근 정기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네, 중국의 락다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출신은 봉쇄 조치의 연장과 PMI 부진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보압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중국의 락다운 현황과 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전일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은 5일에 해지 예정이었던 상하이시 봉쇄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는데요. 다른 도시도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지린시는 성내 인원의 도시 간 이동을 금지했는데요. 장춘 씨도 기업과 대중교통의 운행을 중단하는 강경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주요 경기 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봉쇄 조치로 서비스업 공급과 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3월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모두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제조업 PMI는 49.5포인트를 기록했다면서 5개월 만에 하락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PMI는 46.7포인트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신규 수출 지문 지시 역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주요 지표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건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라서 식음료와 화장품 등 국내 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식음료 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심과 오리온의 상하이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오리온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의 내수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역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원부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마진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농심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농심의 1분기 실적이 견조하다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부문 매출은 내수 부진으로 전년 수준이 예상되지만 국내와 북미 중심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의 상하이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다울 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온라인 부분에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면세 부진이 수익성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목표가를 19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하약했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분기는 국내 매출의 둔화가, 2분기는 중국 매출의 악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로 약 일주일간 코스맥스 공장 가동이 제한된 점을 우려점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락다운 현황과 주요 지수 흐름, 그리고 국내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수찬 고수님, 국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이 주요 도시를 재봉쇄한 것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중국 수요 감소,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우선 유가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미국의 비축유 방출이 영향을 컸죠. 그리고 중국의 봉쇄니까 쉽게 생각하면 중국에서의 석유 소비량, 원유 소비량이 감소하겠죠. 이동량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하이가 어느 정도인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중국은 큰 도시가 우리나라의 경기도랑 서울하고 합하면 한 2,500만, 600만 정도 되잖아요. 중국은 한가운데 우한, 위쪽으로는 북경, 연안쪽으로는 상하이, 좌측으로는 충칭, 그리고 밑으로는 광저우거든요. 이 5대 도시가 기본 2,500만에서 2,800만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상하이의 지금 제가 정확히 어제까지 인구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니까 그 기준의 인구의 한 50%는 어쨌든 이동량이 감소할 거라고 본다면 석유, 원유 소비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또 중국이 소비량이 원유가 얼마나 많이 쓰냐 이건데요.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입니다. 1억 배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하루에 한 280만 배럴. 전 세계 1위는 미국입니다. 2천만 배럴 넘죠. 중국이 2019년도에 1,200만 배럴,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350만 배럴.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체크된 게 한 1,500만 배럴인데 이 부분에서 최소한 못해도 20% 이상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유가의 급등은 제한될 수 있다. 계속해서 러시아 사태 때문에 우려됐던 유가의 투기적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유가 기준으로는 100불, 그러니까 110불에서 WTI 기준으로 한 90불 사이 때에서의 정체되는 등락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 2,500만이 넘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거기가 이제 항구도시 아니겠습니까? 바다하고 연한된. 그런데 선박이, 대기 중인 그 선박이 300척이 넘는다 그래요. 또 그 안에는 우리 국내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코트라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340척이라고 나오잖아요. 300척이 정확히 347척으로 되는데 대기 선박이 작년까지 평균 70척 정도 대기 선박이 있었는데 갑자기 증가한 건 분명히 봉쇄 때문에 그러는데 컨테이너가 39척, 건아물선이 129척, 유조선이 107척이거든요. 그리고선 탱커가 48척인데 유조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원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컨테이너 부분 사실상 상하이는 자료 하나 보여주시면 되는데 상하이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1위입니다. 12년째 1위입니다. 지금 나오면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 나오거든요. 닝보 저우산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상하이 바로 밑에 있는 게 닝보 저우산이에요. 그리고 보면 선전, 광저우, 찡따오가 나오는데 광저우와 선전은 또 같이 같은 연안 쪽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지금 보면 상하이를 물동량 봉쇄를 한 거라면 컨테이너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다만 무기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온다고 봐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상하이는 3월 28일에 봉쇄를 했거든요. 약적 보름도 안 된 상황인데 관건은 중국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간다면,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공급망에서 혼란이 올 것이고 기업들의 재고는 빠르게 소진될 거고 해운 운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하이 쪽으로 들어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우회 전략으로 들어갈 거고 지금 화물트럭 운송 같은 경우는 상하에 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의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인데 거기에 함정은 무기한인데 장기적으로 언제까지냐고요. 그것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증시의 증시뿐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무려가 돼서 증시가 펑 나가고 앞으로 제조업은 6개월 이상은 침체될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제는 무기한인데 반대로 말하면 언제든지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의 봉쇄 전략이 어떻게 보면 순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실 방향이 계속 완화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처럼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프리미어도 그렇고 관객들 보면 마스크 자체를 안 쓰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이렇게 봉쇄 전략을 장기간으로 가져갈 만한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당국의 정책이 당장은 봉쇄지만 점점 어느 시점에선 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단기적인 영향이 있지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또 성장률 타격도 불가피해 보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좀 강력한 부양책,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부양책을 기대하는 모서리도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봉쇄 전략을 강한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일부러?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연간 목표율은 5.5%인데 사실상 봉쇄 전략 이전에 러시아 5% 사태 때문에 중국의 경쟁 성장률이 올해 5.5% 달성이 쉽지 않을 거야라고 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중국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또는 지준률을 인하한다거나 명분이 부족한데 봉쇄를 하면서 지난달에 3월달에 아까도 봤지만 PMI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50억 하위하면서 4월달에는 이번에 봉쇄 전략이 이제 시작된 거니까 4월달도 예상은 분명히 하락일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명분상 지준율이라든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1년 만기짜리는 조만간 시장이 알려진 것에 따르면 1년 만기짜리는 정책 대출금리는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매월 20일경에 발표를 해요. 그럼 고시점에서 발표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지준률 인하까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중국에서는 오히려 나쁜 소식이 아니다. 인조적 소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통상 230 종목 개최하면 한 70%를 맞추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국 상하이 봉쇄가 우리에게 주는 종목 개최 정말 모르겠어요. 과연 어떤 종목 개최하셨는지 같이 보이시죠. 삼성전자 굉장히 좀 색다릅니다. 삼성전자와 상하이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우선 가장 쉬운 것 중에 코로나 때 제일 수혜 본 산업이 어디입니까? IT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식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인해서 내게 한다면 또는 IT 쪽이 당연히 수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가 신적과 올해 연저점 깨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달라고. 작년에 상반기에 고려한을 얘기했고 하반기에 에스케니아 하이닉스 한국항공조였잖아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힘들고 있고 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점은 6만 전자가 아니라 5만 전자도 볼 것입니다. 그럼 제가 포인트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1분기 실전 오늘 최대층은 다 아니니까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왜 지금까지 못 가고 하락했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가설을 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비메모리 사업, 파운드 사업이 부진하다. 그러면 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비메모리 사업이 성장해서 지금까지 10만 전자, 9만 전자까지 왔습니까? 메모리라는 가치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에 있어서 주가 상승 동력이었죠. 그러면 비메모리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실적 확인됐잖아요. 디렘 가격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하락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같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분기에 디렘 가격 고정 가격은 3.4일 달러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분기, 3분기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충분히 전망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DDR5의 도입기기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DDR5의 성장 시기거든요. 지금까지 DDR의 세대 교체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 안 하는 시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의 빌미는 이래저래 말들이 많습니다만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반등시 매도한다? 큰일 날 소리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6만 8천 원 사실 오늘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6만 7천 100원까지 그냥 바로 빠져라 이거예요. 오늘 외국인 선물 1조 1천억 매도한 것은 오늘 종합주가 지수 시가가 지금 2,714포인트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시가 회복합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에 삼성전자가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해 저점의 변곡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4월에 잡아라. 4월에 저는 6만 7천 100원을 탁 터치하거나 깨거나 그 근접할 때가 작년에 제가 SKIS 저점 변곡입니다. 9만 6천 원부터라고 했던 시점처럼 올해 4월에 삼성전자 저점이 형성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력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세요? 올해 고점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등시 매도하고 떠나야지 되는데 떠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고점대가 8만 원이니까 8만 전자 회복할 때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아까도 중국에서의 어떤 국내 수혜기업 중에서 IT 쪽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